100.6km 동탄 제입시까지 직직입니다 방송 꺼진 사이에 열혈팬하고 손깍지를 꼈다고요? 이분이나 저분이나 남자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나 저나 남자랑은 손깍지 안끼지 절대 안끼지 안되지 반갑습니다 항상 말했죠? 캠빨 그거 인터넷 집에 있는거 걔 구리다고 그래도 그거보단 나아 맞죠? 응 봐봐 옆에서도 인정하잖아 근데 실물이 진짜 더 나아 실물이 훨씬 나아 캠이 진짜 구데기네 캠이 구데기라잖아 실물이 훨씬 나아 집에서 맨날 거북이 잡다 죽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요? 나가면은 그런 소리 안들어 전 아유 또 뭐 다들 반갑구요 이따가 또 님들 잠깐 방송 꺼질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폰이 하나라서 일단 연락을 해야되니까 야방 자주 해달라구요? 님들이 원하는 야방은 야방이 아니라 어떤 그 그 뭐 오늘 인천 여성분 만납니다 뭐 그런거 아니에요? 나 혼자 돌아다니면 보지도 않을거잖아 다음에 돼지님 잡고 그런거 하지마세요 기녀전성시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시바껍 연애도 못하고 남자랑 꽃 보게 생겼는데 이불에 이거 뭐 아유 뭐 남자랑 꽃을 보나요 그냥 차에 집에서 게임을 하세요 그냥 아니면 여캠을 봐 그 모니터 옆에 꽃 하나 놔두고 여캠 보면 꽃 구경하면서 그런거지 뭐 옆에 계신 분이요? 제 방 부회장님입니다 아프리카 진정한 어떤 부회장이 아닌가 아 어서오세요 신입 남캠 BJ 신입 남캠이고요 꽃 구경 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꽃을 보여줄 때쯤이면 잠깐만 그 빠뜨리는 괜찮냐 괜찮네 꽃을 보여줄 때쯤이면 방지는 꽃 구경인데 꽃을 보여줄 때쯤이면 아마 인터넷이 나가지 않을까 음 이 시각에